. 해. 키 tissün호rab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. 이거 뭐예요. 뭐야? 저요. 저거요. 과연. 들어봐요. 과연? 보여주세요 아이입니다 점이 없는 아이입니다 점이 없어요 이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스타의 매력없지 개인이 없기로 성공이 났는데 아이입니다 보여줘 보여줘 앞머리 봐주세요 앞머리 봐주세요 어 보여주세요 즐겨봐 앱 스타일로 앱입니다 우와 엄청나게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수현이는 흑기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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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해요! 어떡해! 어떡해! 죄송해요!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, 저게 안 돼요. 아, 죄송합니다! 아이씨! 네가 더해! 워우! 워우! 꼭 뽑고 싶습니다! 아하하! 제가 맏형이니까 또, 제가 리더니까 아! 조금 깔싸만큼 뽑아보고 조금만 이렇게만 맏형이에요? 조금만 이렇게만 맏형이에요? fair Shawn 제가 한번 깔끔하게 뽑아보도록 어, 뽑으세요 빨리! 빨리 뽑아주세요, 제가! 진짜 뽑아보야? D? D 뽑았네요? D? 되게 왜요? 오! 오, 오! 팝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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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콘 뮤직비디오로 방송했던 스프레오 뮤비 아님 막내 강민이가 한 번 막내 막내 이번엔 바로 봅시다 하나, 둘, 셋 성대 막내 가장 취약적 성대모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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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줄 아는 거 있으십니까?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게 유명인 성대모사를 할 줄 아는 거 어? 저기 캐스티나 선배님 성대모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골룸까지 해가지고 스토리를 좀 만들어봤는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반지 사줬어요 근데 골룸이 이제 나타난 거 골룸 골룸 마이 프레셔스 골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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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내 반지예요 이게 내 골룸 골룸 마이 프레셔스 달라니까 자꾸 그러네 골룸 aumento 뭐래도 넌 뭐래도 실망 같은 거 아는 나 그거 아니야 로또? 로또? 오 소리가 엄청 빛나고 오디션 때 했던 안무 or 춤 보여주기 춤을 안 췄는데 고객님? 승부가는 노래를 못 췄으니까 노래를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또 다른 안무의 트롯을 써 있는 안무 Soviets atics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간 택시 pergi 이리와 이리와